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엠뱅고이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시장 좀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좀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하락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왔다 퐁당퐁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의 하락은 어제 미국 시장이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애플도 많이 하락을 했죠. 맞아요. 엔비디아고 메타 이런 AMD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긴 해서 미국 시장은 약세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방어해줬는데 국내 시장은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쪽에 그런 쪽의 하락이 좀 깊게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기간의 매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는 기간이 매도가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기간의 매도도 있었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또 외국인도 선물에서 매도, 현물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가 나온 물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버텨줬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도 한번 빠르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환율의 하락, 코스닥은 기관 매수 절실이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지금 11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그동안 많이 사놓은 것도 있었고 그 사놓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아무래도 기관은 우리나라의 뭐랄까 정치적인 이슈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 쪽의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도한 자금이 코스피의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딱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려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거기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매도 물량이 나온 물량이 코스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코인이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과거에도 보면 코인이 많이 올라갈 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인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봤을 때 9,500만 원?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봤는데 오늘 장중에는 좀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9,000만 원을 넘어가는 신고가를 쓰면서 코스닥의 자금이 그쪽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의 환율의 하락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국내의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국채금리가 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인 데스도 좀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환율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에서도 조금 더 약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종목 리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3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종목의 기관이 매도했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 회사의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오늘 많이 하락했거든요. 테슬라의 7% 넘는 하락이 테슬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2차전지에 대한 문제인가를 오늘 시장이 많이 고민했을 텐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시가청약 종목들이. 그래서 그 종목에 따른 같이 연동돼서 하락하는 것 같고 지금 기관이 4월에 연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에도 불구하고 같이 코스닥 종목과 연동돼서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잘못한 게 없어요. MSCI 비수 편입도 됐고 물론 그거에 대한 상승했던 부분이 많이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 부분 라인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이 빨간 밴드, 이 밴드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저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이 기회에 기간의 매도가 아까 전에 11거래라고 하셨지만 지난달까지 치게 되면 한 28거래예요. 오늘 올해 들어서 28거래 중에 25거래 정도가 기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매수할 때가 됐다. 그럼 기간이 매수가 할 때 과연 지금까지 강했던 반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AI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배터리 쪽도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외의 성장주도로도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그 종목들 오늘 하락한 건 테슬라의 영향이라고 보고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관이 돌아설 때가 됐다. 돌아선다면 에코프로 머티를 담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펜트론입니다. 이 펜트론은 매수하자마자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5% 수익이 났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솔직히 제가 가져온 종목이 시간에 좀 올라가면 엄청나게 갭을 많이 뛰어서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 저는 한 15%의 수익을 들으려고 가져왔는데 한 6, 7% 정도 갭을 들어놓고 6%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반납하면서 이런 박스권 안에 들어있는데 이 빨간, 분홍색의 이 밴드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내려올 때마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서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온 시장에 같이 연동이 돼서 나온 부분이고 이 정도 하라고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펜트론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내일 시장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지 공략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을까요?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코스닥 종목인데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좋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이더. 레이더가 아니고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가 자유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그런 세계의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주행에 관련된 과학자들이 레이더가 아니고서는 자유주행이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레이더로 다 자유주행은 어느 정도 최고의 시점.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자유주행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도 4D 레이더 전문 업체이고 레이더가 거리와 앞으로의 사물을 관측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종사가 드론 사업 부분이 있고 자유주행 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산업에 대한 레이더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드론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마존사가 테스트를 하게끔 이쪽에서 파일럿 물량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는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갖고 있던 실력으로 했었을 때 모의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악천하고 상하를 구분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D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레이더를 하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 자유주행, 헬스케어, 특장차,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4D 레이더 같은 경우는 자유주행에 좀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해보는데 동사는 아직 자유주행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드론 쪽과 헬스케어, 특장차량, 그다음에 산업 부분인데 드론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있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분들의 레이더가 그분이 생활하시면서 만약에 의료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타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빨리 그런 신호를 체결하면서 일본과 그걸 교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느 기관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픽했을 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 때 매도를 좀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기서 자유주행 부분이 올라왔을 때 이 올라온 부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종목이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반납을 했었고 올라왔던 부분이 이슈화 돼서 올라온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은 되게 좋은 자리다. 저점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노란색 밴드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시초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3,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1선 라인이 닿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빨간색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만원 라인에 이탈해서 9,900원까지 터치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단에 목표주가, 손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역시나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기관 수급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 또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데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어디 가면 얻어갈 수 있을까요, 웨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초록창에 밴드에서 강연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밴드에서 제가 계속 뉴스를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7시 반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저녁에서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